빨리 초콜릿 주고 싶다, 가서. 뱀, 뱀. 뱀. 희선. 왔네. 희선. 왔네. 떨어졌어야 돼. 열심히 하고 있어. 벌써 많이 썼어. 나 좀 도와줄래? 나 좀 도와줄래? 안 돼. 앉을까요? 앉을까요? 좋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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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지 재밌었어 어디 어디 갔어? 협재 해안로 드라이브하고 협재에서 노을 지는 거 같이 보고 딱 대고 노을 진짜 맛있고 소시지랑 우리 어제 뭐 먹었지? 우리 어제 기억이 안 나지? 우리 어제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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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책 선물 해줬어 졸업해서 시집 뭔가 제목이 엄청 멋있지 않아?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 아니겠나 사진 찍은 거 있어? 사진 찍은 거 있어? 사진 보여줘 이거 누가 찍었지? 이거 누가 찍었잖아? 이거 누가 찍었잖아? 내가 찍었어 잘 찍었지 잘 찍었지 오 예쁘다 우와 어머니 이번에 하아 하아 이런 거 좀 더 많이 편해졌겠다 아무래도 좀 더 되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어가지고 뭐야 뭐야 아 we are k-pop mnet mnet 랩 랩 랩 랩